다음 소식입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만나 국제법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표현구 긴자가 분석해봤습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뒤이어 루카쉔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바로 만났습니다. 루카쉔코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, 벨라루스 간 3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. 북한이 벨라루스에 무기를 제공하면 벨라루스가 이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. 러시아는 UN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. 3차 협력 방식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부 나토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. 지난해부터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의 우회 수출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. 실제로 김 위원장은 방러 기간 극초음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, 전투기입니다.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폭격기도 참관했습니다.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. 군사기술 이전이 아니면서도 대북 군사지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푸틴이 부족한 무기 보충을 위한 우회로를 확보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을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SBS 표은기입니다. 아멘